장애인 복지와 교육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16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장애인 복지 분야 17개 시도의 평균 복지 수준 점수는 2017년 46.77점에서 48.54점으로 소폭 향상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여전히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정책 목표 과제 마련과 시도 간 장애인 복지 교육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 시행 등을 재현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자료집은 10월 말 출간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2020년도 전국 시도를 담고 있습니다.